야! 누가 문 열었어! 야! 누가 문 연 거야! 아, 해고 당한 거야? 4일만에 짤려버린 주? 진짜 깜짝 놀랐어! 이거 열면 어떻게 해야 돼? 우리 가자! 우리 이번엔 진짜 할 수 있지? 아, 모니터링도 할 수 있구나! 어! 아, 파란색이 우리네, 움직이네! 저 CCTV 이렇게 있네. 염조야, 나가봐! 어. 오, 대박! 죄송해요, 저희 버릴까요, 염조? 에헤헤, 가... 아아악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하핳, 아니, 이렇게 소리부터 지르고 보세요. 어, 너 뒤에 누가? 호아!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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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, 여기 길이 많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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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, 시발! 왜, 왜? 어? 왜왜왜왜왜 아니, 저기, 저기, 그거있어. 뭐? 우리 덜어붙는 거 어떻게 알아? 파사사삭하고 지나갔어요 옆으로 아 그래? 안 가야지 우리 조금 초보자 존으로 갑시다 이거 초보자 존으로 아니었어? 아 근데 여기 중에서도 또 다른 데가 있겠지? 이런 모습 뭐야 뭐야 아아아아아아 전혀 틀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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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아이템 가져가서 일단 할당량부터 채우죠 어어어 가봐 가봐 이거 근데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어 어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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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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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 얘 여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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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일단 한번 갔다 오던가 번개 조심 번개 조심 혹시 누구 죽었니? 아니요 아니요 오늘 큰 거 벌었다 근데 하루 동안에 130달러를 벌라는 거야? 3일 동안에? 아니요 3일 안에인 거 같은데요 3일 안에? 지금 이거 두 개만 해도 70 얼마 아니야? 아 80 넘었잖아 이거 하나만 해도 80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팔아요? 몰라 터미널에 뭐 있나? 우리 이거 파는 걸 어떻게 팔지? 여기 터미널에 뭐 없어? 아 아 잠깐만 나 알아 벌써 한 명당 130원이야 아아 한 명당 아 하루당 아 그래 3일 내내 140.. 390원 같은데요? 3일 동안? 손전등보다 우리 좀 그걸 사야 될 거 같아요 때리는 도구 설.. 철제 삽? 네에 삽삽 철.. 설.. 설..제.. 삽..제.. 삽.. 30원 썼어 오키오키 이번엔 더 많이 모읍시다 아자아자 아잇 나 비 안 와서 그니까 빠르게 가자잇? 나 이거 하나 주워서 집 갖다 놓고 올게 그래 1 3 2 3 4 4 5 5 5 가난에 한다 우리 옳도로 하자 응 4 4 5 5 5 5 5 5 가오 저기 저기 저기! 이 쪽 가 가 가 가!! 가오 가오!!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뭐 피! 아니 니가 이쪽 흡수 asked 어! 거기! 거기! 어 여기 여기 여기! 칸이 아니야? 아 잠깐만요 조제님 이거 이거 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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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주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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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갈거야 딱정리 딱정리 아 조제님 어디갔어 아니 어디갔어 어? 조제님? 죽었어? 아 나가신거 같은데? 조제님 맞췄 못맞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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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제님으로 잡았어 아 나 소름끼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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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제님 가요 가요 어디가 아니 어떻게든 어디든 빨리 이제 잡았으니까 이제 파밍해야지 조제님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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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건너가긴 해야돼 아까 아 저희 돌아오는게 어 아닌데? 삽 여기다 놓고 가볼게 뭐야 이거 뭐요 그렇게 쳐다보면 뭐요 안오세요? 아 나 일단 갔다와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야 여기 뭐 많다 이거 죽고 집가자 야야야 빨리와봐 나달 나달 가자 집가자 잠깐만 왜요? 비싼거 있는데? 아 나가기가 있네 삽들고 저쪽으로 나갈게 나는 거기로 한번 나가 봐 그냥 아예 나가지는거지 네 너네 글로 나가 이거 이걸로 나가면 되잖아 아 나 삽 아 야 삽 가져갈테니까 너네 글로 가 어 정주현 정주현 어디가 우리 여기로 집가자 3원이라도 알뜰하게 챙겨줘야지 3원이라도 알뜰하게 챙겨줘야지 근데 이런 위험한 일을 지키냐 딱 봐도 너 일자 자꾸 누가 게으르네 게으르다고 들게 캐리했는데 여건 이거, 어떻게 채우냐? 지침서를 número세요. 야 너 헤드셋 안 쓰지? 저 헤드셋이에요. 저 헤드셋. 들리긴 한데... 여기서 들리는데? 여보세요. 재은이한테 들린다. 뭐, 뭐가요? 우리 목소리가. 목소리가 두 번씩 들려. 지금은? 지금? 나 뭐 방송이나 그런 거 안 보는데 우리 근데 이거 할당량 된 거야 안 된 거야? 일단 착륙 빨리 데이 오케이 가오자 이번엔 진짜 된다 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아 어두운 게 아니라 어 얘 일단 모아놓고 뭔 소리야?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염토야 너무 믿는다 염토 대담해졌는데 갑자기? 뛰어댕기네 언니 이거 몇 시까지 돌아가야 되는데? 4시부터 몬스터가 많아져 너 친구들 다 죽었어? 아님 살아있어? 몰라 죽었는데요? 저희 죽었는데요 여보세요 어 산 날린 거 너무 아깝다 와우 응 돈 찾자 다 찾다 아 염토 언니 분이 하고 계시구나 일로 가면 비상구가 있어 일로 들어갔었어? 이제 우리 발견하겠다 이제 그럼 일로 와도 아이템 없겠네 지금? 시간 있으니까 한 번만 가보자 우리 쫄보라서 그냥 막 하나 주면 가도 되겠다 내가 돈 벌었으니까 저 정도는 떨어져도 되는구나 회사에 가야 돼 가야지 팔 수 있어 한 번 보여줄게 지금 출발하면 어떻게 유튜브 한 번 안 보고 그냥 시작했냐? 다들 어디 있어? 둘 다 죽었네 아 그래? 둘 다 안 움직이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코나 돌자마자 괴물 튀어나와가지고 다 죽었어 여기 회사야? 저기다 파는 거 응 다 다들 죽어가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종 10번 개 빨리 누르래요 그만 팔래 그만 팔래 그만 팔래 아 딱 할당량만 파는 거야? 그럼 딱 할당량만 팔아? 258원인데? 이 할당량 지금 이거 더 살 거면은 팔아도 된대요 팔렸어 지금? 팔렸다 474원 우리 개 열심히 했거든 다 나를 따르라 염또 언니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아니야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염또가 그렇게 대담하게 뛰는 거 뭐고 아 언제부터 죽어졌어요? 무슨 언제부터 죽었냐고? 어 그런 게 있어 그래 뭘 알겠냐 그럼 삽도 다 그렇게 했어? 어 삽 사야 돼 아 근데 우리 지금 240원 벌어야 돼요 죽됐어 터미널로 접근해서 문스? 그거 하면 안 돼요 인식은 가지 말래요 이게 위에 있을수록 쉬운 건가? 뭐? 위성을 공전해야 된다고? 현재 소지금은 545원입니다 그럼 아이템을 좀 많이 사자 우리 필요한 거를 4시 넘으면 이제 많이 나온대요 아 몬스터디리 그리고 밤 12시 되면 자동으로 함선이 출발한대요 여보세요 쟤 오는 거 말해 내가 뗀다 이거 떼야되는데 내가 뗀다 이거 떼야되는데 내가 뗀다 오키오키오키 오키오키 아 이거를 좀 나중에 뺄 걸 여기 불 다 꺼져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런가? 총합 56 빠르게 가시죠 4시 넘었다 이제 몬스터 많이 나오겠는데? 괜찮아요 염색아 탑 들어 후레시 앞장서 후레시 켜줄래? 후레시 켜줄래? 빨리 가 후레시 다 냈어? 야 후레시 내다 상대는 말 안 드네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 후레시 다 썼어 이거 야 이거 뭐야 하하하하 이 진이야 어? 겨울 소리다 이거 위에 피지 소리 어? 아 깜짝이야 아 피 소리야? 염또야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 다 다 파밍했어 저기 옆까지 다 살펴보고 왔는데 뭐 없어 그래도 오늘 56원 벌었으니까 출발합니다 오 그렇네 오늘 좀 많이 벌었는데요? 4분의 1은 벌었네 그래도. 위험 수치 D밖에 안 되네. 그냥 좀 약간 좀 세게 나가도 될 듯? 비상구는 가야 보이는 듯. 일단 갈까요? 레전드긴 하노. 아 나 점프 눌렀는데 안 되네. 어 재현아. 어. 알아서 와. 아니. 왜 정문에 있어요? 아니. 길이 없어. 절로 가니까 뭐가 없더라고. 엽니다. 열쇠로 문 열어. 어. 드디어 잠긴 문 나오네. 아무것도 없습니다. 열쇠를 버렸다. 어? 아 한 번만 더. 죽어라. 죽었어. 야 너 뭐해. 야. 엽사 너네 그 자아. 야 이거 뭐야. 니네. 니네 거기 있어. 나 갈 거야. 같이 가요. 아니 대장님 믿어서 놔줘. 여기다 여기. 플라스틱. 여기 오른쪽 오른쪽. 어. 아 자아. 기다려. 아 진짜. 아. 나 죽었어. 야 염도야. 너 어디갔어. 아잉. 야 어디갔냐. 야 이거 염도 좀 업어봐. 아이고. 야 이거 사비랑 이것 좀 들어 봐라. 왓소. 야 안장하거든. 어 이거 사비랑 내가 스탯 챙겼으니까. 야 뒤에 저기 있는데 빨리 들어 그냥 쟤네 어디 어디? 어 뒤에 너 뒤에 야 때려 그냥 때려야 돼 됐어 됐어 삽 좋고 저거 나머지 두 개 못 들어? 네 저 지금 못 들어요 아 그러면 입구 갔다 오자 기를 잃었다 우리가 올라온 적이 있냐 혹시? 없지? 네 이상하다 우리 맨 처음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리로 온 거 아닌가? 문이 여긴가? 야 그럼 또 안고 가시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? 아 저 소리 지나왔어 아까 생각해보니까 어 아 또 있다 큰일났다 지금 못 싸우는데 아 젠자식 괜찮냐 괜찮냐 아 지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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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어 야 나 살려 어 때려줘 어 죽었니? 큰일났는데 아 씨 슬라임도 있네 죽였다 이렇게 되 이상 나만 아니 계속 제 자리여 망할 비추벌레 엄청 많이 나오네 깜짝이야 아니 개어려 길이 꼬였어 나갈 수가 없어 저희 살짝 마음의 안정으로 멋을 살짝 할까요?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개웃기네 힐링게임 아니냐 오버워치 맞지 맞지가 않네 그래그래